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안치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기쁨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34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을 실행하셨고 이제는 그 구원을 이 시대에 사는 성령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헤브니 블레싱은 한마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설교가였던 조셉 카틸이 말하기를 모든 성도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을 맛볼 것이다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본다 구원의 축복 내세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우리가 24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복음을 받고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구나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내가 보장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부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이죠 에베소서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한계도 자신의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바로 기도하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문장 자체가 1절부터 14절까지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다루고 있는 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인 15절부터 23절까지가 169개의 헬라우의 단어로 이루어진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쉬지 않고 기록할 만큼 기도하는 기쁨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동전의 양면처럼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내음절로 언약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아침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자의 플랫폼 정시 기도로 힘을 얻으시고 낮에는 모든 만남과 사건 또 여러분 발로 밟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순례자의 파수꾼의 무시 기도 속으로 모든 만남과 모든 환경을 다 기도로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밤에는 이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는 가운데 하루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가운데 이제 정복자의 안테나의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옥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이러한 기도의 비밀을 누렸구나 감옥 아니었지만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이 그 감옥으로 모이고 훈련받고 파송되어지고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고 세계보구마에 쓰임받은 바울처럼 진정한 플랫폼과 파수꾼과 안테나에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자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 외에는 영적 싸움에 우리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론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나는 믿음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릴 것이다 즉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축복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같은 이런 믿음의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노동이 아니라 기도하는 기쁨을 체험하시고 언약적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보호자의 축복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헤븐이 불리승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담겨있는 현장이죠 소아세아의 중심이기도 했고 제2의 로마라고 불려질 만큼 굉장히 복음 확산을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제자죠 디모델을 파송해서 사육을 할 만큼 굉장히 집중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본문 10지절에서 19절을 참고로 보면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보 기도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바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중보 기도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시라는 것은요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을 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개시해 주신 거거든요 이미 복음이 다 드러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개시를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 그 복음을 다 오픈해 보셨어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불신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라는 정보를 얻었을 뿐이지 실제로 영접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개시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지혜와 개시의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감화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군데의 성경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 복음이 들려지라는 것은 전적인 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참고로 요한복음 1장 5절과 11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십시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밝히실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지금까지 한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밝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과 함께 묵상하게 됐습니다 바요나 심원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깨닫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혜와 길씨의 영을 주사 우리는 보통 성령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성령이 주시는 그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구하는데 사도바울은 성령 그 자체를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4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시로 성령을 구하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길씨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중보 기도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에베소그의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봐야 되냐 바로 세 가지를 보는 마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불호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불호심의 소망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요 분명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과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불호심의 소망은 사명과 미션을 의미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바로 성삼의 하나에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를 기업 사무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 예수 권세가 내 권세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 가지 안에는 놀라운 신분과 권세와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도바울의 중보 기도만 붙잡아도 기가 막힌 정식 기도문이 만들어집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언약 기도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사실적으로 깨닫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그대로 다 외워질 정도로 이번 한 주간 계속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는 바로 오늘 일대지 제목처럼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였고 육적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구했고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도바울이 에베서 교인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통참하는 것이 바로 이 중보 기도고 또 누군가의 중보 기도 속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ASK 22장에 중보 기도자 그 한 명이 없어서 결국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언약 기도 속에 나의 천명 사명 소명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2, 3, 7 나라 오천 종족을 살리는 인생 작품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재창조의 능력 체험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죄와 사망의 관세를 이겨버리는 부활의 능력이요 흑암과 관세를 꺾어버리시는 왕적인 능력이요 또 생명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오른편이란 것은 단순히 오른쪽 왼쪽의 장소적 개념이나 방향이 아니라 권위, 권세, 영광, 존엄 바로 이 통치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다 폭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가장 벌벌 떠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하늘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 권세가 내 권세로 임했습니다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창조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겁니다 너무 놀랍죠 저는 이번 강단 말씀을 다시 묵사하는 가운데 이것이 정말 종교와 복음의 차이구나 종교는 여러분 재창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적인 재창조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는요 죽이는 거죠 종교는요 계속해서 내 공로 내 의의 내 행위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이미 주어진 겁니다 네가 만들어서 네가 갖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이 복음이고 이미 권세가 주어진 것 요한복음 1장 12절 보더라도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분 회복되는 동시에 권세가 바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재창조의 능력을 구원을 통해 맛봤기 때문에 우리 역시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고 바로 살리는 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난 아무것도 아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아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완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여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옛날 랩너트 사육할 때 정말 유치부 랩너트들이 그 무속 현장에 가니까요 무당형 칼날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왔다고 뭐 티도 하나도 안 내고 그냥 조용히 흑암만 꺾고 있는데도요 그 유치부 랩너트 하나의 기도에 흑암이 꺾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는 뭔가 연약하고 뭔가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그 능력 그대로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함께하신 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문화를 보급문화로 정복하는 변화의 주도자 이거를 확인하는 것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운동이고 제자화운동이고 그것이 우분에 다시 재개되어지는 전도캠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9월 추석 기간 동안 필리핀 팔라왕과 민노로 지역의 전도캠프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보에 잘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또 집기, 헌금들 또 그 현지에 필요한 물품들 또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 함께 혼신을 통해서 나는 그 현장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재창조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시고 또 그 능력을 사용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이 퍼포머 높은 실행력을 갖춘 사람 같은 조건인데 성과를 더 많이 냅니다 완전 능력자죠 성과로 말하는 핵심 인재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성과를 높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역량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스펙도 쌓고 또 자기 피드백도 받고 계속해서 자기 개발하고 업데이트 시키면서 자신의 역량을 열심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이 퍼포머가 될 수 있냐 물론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전문성 영성의 바탕으로 된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정복하고 실제로 영적인 싸움의 승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으로만은 무장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돈이들 만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피특이는 경쟁 시대에 경쟁자가 없는 그래서 늘 레드오션과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처럼 기도를 통해 이제 성룡의 충만함을 받고 비로소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이 퍼포머가 누구였을까 사도바울 감옥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조건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이 아니라 너무도 부족하고 힘든 옥중현장 속에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세계보구마의 최전방 가운데 전도운동에 쓰임 받았고 지금도 우리는 그 사도행정적인 바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하이 퍼포머가 사도바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기쁨을 마음껏 체험하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하이 퍼포머로 또 여러분들이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